왜 다 나한테 그래? 나 삐뚤한 줄 아네 내가 초청한데 내가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준다고 그랬어 지금 입국말 잘했다 이제 동생 왔다고 하셨어 아빠 어디까지 여기 왔어? 이럴 수 있어 사장 1개월 다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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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신리 다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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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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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희야 가발 저거 진기 진기 나 미안해 얘들아 이거 웃어서 이씨 바이코프생 발복이 안 도와 발복이 안 도와 발복이 안 도와요 아 지나가고 싶은데 다 당황 아우 아우 가는 중 아우 바보 바보 바보